아유 우리 똘랑이 아파도 밥 잘 먹네. 나도 먹여줬으면 좋겠다. 엄마 나도 먹여주라 아니 다 큰 애가 무슨 엄마한테 밥 먹여달라고 하니? 똘렁똘렁 잘 자라 우리 똘랑이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야도 역도야? 36.8도 열 내렸네. 다행이네. 근데 똘똘이는 어디 갔지? 아까 보니 괜히 투정부리던데. 그 녀석 동생만 돌봐준다고 삐친 것 같아. 녀석도 점도 크면 이해하겠지? 두둘! 응? 똘똘아 너 뭐 하는 거야? 두둘! 마마! 따뜻! 아니 얘가 또 왜 이래? 두둘! 아가암같은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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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여보 우리 똘똘이가 진짜 아가가 된 거 아닐까? 어? 어. 어. 그러고 보니 진짜 아기가 됐나 봐. 그럼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긴. 똘똘이도 이제 아가니까 잘 돌봐줘야지. 우와. 진짜 성공했어. 사랑해 친구야. 서연아. 나도 사랑해. 안녕. 나는 똘똘이야. 너의 예쁜 이름을 불러줄게. 너의 예쁜 이름을 불러줄게. 삐이 소리가 나면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서연아. 벨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녹음이 완료됩니다. 서연아.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연아.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똘똘아. 나는 나는 똘똘이. 쫑알쫑알 똘똘이. 똘똘이 예쁘다. 아이 부끄러워. 근데 어디가 제일 예뻐? 얼굴이 제일 예쁘지. 서연아. 사랑해 친구야. 서연아. 나도 사랑해. 엄마 아빠는 얼만큼 사랑해? 엄마는 100만큼. 아빠도 100만큼 사랑해요. 엄마 예뻐? 우리 엄마 엄청 예뻐. 아. 그럼 엄마 좋아? 엄마가 제일 좋아요. 아빠 멋있어? 아빠는 키도 크고 멋있어요. 너 아빠 좋아하는구나? 아빠. 아빠는 꼭 결혼할래요. 엄마 먹을래? 배고파? 배고파요. 엄마 뭐 먹고 싶어? 서연아. 서연아. 요구르트 먹을래. 이거? 잘자. 내 꿈 꿔. 서연아. 짜장 짜장. 너를 좀 돌려줘. 알겠어. 알겠어. 요구르트 먹자. 서연아. 빨대 꽂아주세요. 맛있어? 다 먹을까요? 또 드세요.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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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참. 이건 비밀. 그건 여기 앉아. 응가하니까 기분 좋아? 응가하면 기분이 좋아요. 응가하면 기분이 좋아요. 도닥도닥해 줘. 안녕히 주무세요. 고향할 시간이에요. 고향할 시간이에요.